절대 살려서 붙여보고 절대 사져보 산짜보 죽을 산짜보도 써서 붙여보고 끝에 절짜별 가위보 그려서 붙여보는 등 별짓 다 했어요 해도 해도 안되니까 나중에는 안되겠다 싶어서 호소문같이 써봤어요 신문을 배당하시는 지체 높으신 선생님 엎드려 귀엽건데 절대 신문 넣지 막아주세요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그들은 죽어들지 않겠습니다 다 소용없었어요 한건에 배달사고도 없이 한 달뿐이 고수반이 모아졌죠 고지서는 승리개빨 마냥 털러김면 남아왔구요 정마비지 전 돈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집 형편에 8천은 문제겠어요? 그사람들이 화난 짓어보세요 그들은 지금 비웃고 있는거에요 어 저기 맞춤보네요 여러분은 제가 어떻게 미친놈을 담았는지 지켜만 보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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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